1, 2, 3, 4 근데 나도 아까 많이 구매했어요? 아 많이 구매했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해? 집에 갖고 와야지? 아까 그 백을 등록해 놓는데? 그거 사실 구매한 게 시민들한테 이제 다 줄 거거든요? 제 말은 아까 구매했던 거를 시민들한테 하나로나 마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로를 아세요? 하나로를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면 과자나 과일을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로에 동네 반박기라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새로운 퍼센트가 나로에 동네 반박기라는 여러분 여러분 자! 드디어 인터뷰를 하러 홍대에 왔습니다 이 인기많은 나로가요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다 모든 사람들과 인터뷰를 할 테니까 모두 모두 지켜봐주세요 알았죠? 갑시다 고! 빨리 가요 고고! 인터뷰 해주실래요? 인터뷰 한번만 해주세요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인터뷰 한번만 해주세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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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해주세요 인터뷰 PD님 이거 누가 기획한 거예요? PD님이에요? PD님이에요? 누구예요? 이 더운 날 누가 이걸 기획했냐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홈 마트의 나루입니다 두 분 커플이에요? 네 며칠 됐어요? 100 얼마 됐어요 다 세워야죠! 100 얼마가 뭐예요? 네 여기서 퀴즈! 저는 이름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홈 마트의 나루입니다 나루씨? 나루 선생님 감사합니다 몇 살인데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세요? 몇 살이세요? 저 28입니다 동갑이다! 반갑다 하늘홈 마트 가본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진짜요? 저번에 전단체일 할 때도 봤어요 하늘홈 마트 손두부 맛있어요 저기 저기 저 주민이어서 카메라보고 말씀해주세요 신천은 하늘홈 마트 뭐가 맛있다고요? 손두부요 개장님 안되겠어요 바로 주세요 바로! 지진타올 어머머 이거 인재미색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자 성품 받아가십쇼 저희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야 안녕 주희야 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로 마트의 나루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국제예술대학교 웹전공 이현이라고 합니다 랩! 네 랩으로 한 번 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웹으로요?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예예 예 아임 하늘홈 마트 너로 예 이스팔 오케 레츠 고 H.Y.U.S 아! 고! 예 이스팔 이스팔 네 자 저희가 퀴즈를 맞추면요 네 상품을 드리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럼요 자 첫 번째 캔 네 하나로 마트에는요 PV 상품이 있는데요 네 그 PV 상품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네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오케이춥 두 번째 오케이콥 세 번째 오케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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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정답은? 저 3번 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오케이콥 혜정님 뭐예요? 오케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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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로마트 나로입니다 하나로마트 가봤어요? 네 하나로마트 가봤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마트가 어디에요? 하나로마트 진짜요? 네 그럼 하나로마트는 농협 하나로마트일까요? 우리 골라볼까요? 1번 농협 하나로마트 2번 농하나로마트 3번 협하나로마트 정답은? 농협 하나로마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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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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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줄게 기다려봐 괜찮냐?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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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하이파이브 네 평소에 어디 마트를 자주 가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집 근처는 OO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괜찮아요 OO도 가고 가금도 하나로마트도 들려주세요 알았죠? 몇 년 전에는 서울 갈 때는 좀 들렸는데 진짜요? 요새는 뭐 그렇게 많이 갈 일도 없고 많이 가봤자 뭐 이태원 쪽이나 그쪽인데 그쪽도 저희 쪽도 없는 쪽이어서 정말요? 네 그럼 제가 그쪽에도 하나로마트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고객님 이거 아니잖아 고객님 고객님 그러면 하나로마트 원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가격이 싼 거는 좀 더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저 가는 게 몇 년 전 이전이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선 상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다루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어머어머 알겠습니다 고객님 명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인저미스넥 인저미스넥 아주 맛집임이라 맛집이에요 인저미스넥이 유튜브 하세요? 아니요 아하 유튜브 나중에 하신다면 하나로마트 나로 구독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하 정말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더운 날 인터뷰 하자고 저 불러놓고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과 함께 한 시간 너무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도 이런 시간을 또 갖도 싶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아 그리고 다음에는요 이 나로가 더 핫한 곳에 가서 더 열정적인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늘어보트 응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